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2021년 통상축의 이동 우리 한국경제가 처해 있는 대외 여건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변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린딜이라는 컨셉 그리고 디지털 무역전쟁이라는 컨셉 두가지 관점에 포커스를 두고 시간관계상 이야기를 전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2021년 경제전망을 통해서 여러분께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에게는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것이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전혀 달라진 여건에 놓일 것이다 우리가 전혀 달라진 여건에 놓이게 되면 달라진 환경, 달라진 경제 환경, 달라진 경제 여건, 투자 여건 취업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면 취업 여건 이런 것들에 놓일 수 밖에 없게 된다 기업들의 경영 여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떤 구조적 변화가 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구조적 변화를 나열할 때 한 20가지 트렌드를 제시했다면 오늘은 그 중에서 통상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수출 여건에서 어떤 구조적 변화가 있을까 마침 제가 어제 이런 보고서를 봤어요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코로나19 이후에 통상 여건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 몇 가지를 담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당연히 이 보고서는 제 블로그에 경제읽어주는남자 영상과 함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보셔서 더 면밀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통상의 축도 바뀐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무역규범이 있다면 규범 자체가 바뀐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을 뉴노머리라고 하죠 통상의 통상 여건에 기존에 유지되었던 그 조건 규범 자체가 바뀌고 환경이나 디지털 무역이나 인권노동 영역에 대한 강조가 있게 된다 전혀 달라진 교육조건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 전혀 달라진 교육조건 한다면 통상 이슈로서 무역협회는 7가지를 제시했는데요 7가지 중에 저는 이 두 가지에 좀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전개할까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제가 보고서를 제 블로그에 같이 담았으니까 나머지 이야기들도 살펴보시고자 한다면 살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가지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 뉴딜 그린딜 리그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통상과 환경이 집중적으로 연계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2015년입니다 195개 나라가 모여서 약속을 했죠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우리 온실가스 저감하자 이산화탄소 배출을 실제로 줄여나가자 약속한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2020년까지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이행 계획안을 써서 제출하자라는 약속이에요 2020년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실제 액션을 취하자 그래서 제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2021년 경제전망서에 담은 게 아니라 여러분 책 보셨던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전망에 담았던 이유입니다 이미부터 그랬던 거예요 물론 2021년 전망에는 그린 뉴딜이라든가 바이든의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공약들 그런 것들을 많이 담았겠지만 2020년 전망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산업을 많이 담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은 바로 파리기후협약이라는 거죠 2020년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그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그 담당기관이라고 볼까요 담당협의체 정부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죠 국가기후환경회의 이 회의의 위원장이 반기문 위원장님이시죠 이 위원장이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나요 이행계획안의 초안을 마련한 상태고 범국민적인 합의 절차를 여러 차례 가져갔고 올해 안에 제출을 완료해야 됩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과 유럽 선진국들 제출 완료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2020년 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께 전달된 이후로는 거의 한 달도 안 남은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2021년부터는 실제로 각 국가가 각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린유딜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린유딜 사업이라는 것이 갑툭튀가 아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러한 방향성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전략이다 우리나라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미 가장 환경이라는 영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런 선진국들 하면 EU 권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EU 권역에서는 임의부터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임의부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좀 본다면 나쁘게만 해석을 해볼게요 나쁘게만 해석을 한다면 EU 같은 선진국들은 EU에 포함되어 있는 선진국 유럽 국가들은 이미 제조기지를 어디로 보냈어요? 신흥국에 보냈죠 그리고 고부가 가치 영역, R&D 영역 이런 영역만 선진국에서 제조나 서비스를 하고 있죠 제조, 소위 철강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영역들은 신흥국에 보내놓고 자기들이 먼저 이산화탄소 저감을 논의한다 라는 자체가 신흥국들로부터는 동감을 받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해요 또 그러니까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고 그리고 여러 신흥국들도 세계의 공장을 중국으로부터 데려오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유럽 선진국들이 자기네들 괜찮다고 이산화탄소 저감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유엔에서의 논의 과정에서의 어떤 불효파움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 것도 있겠다 그런 것도 좀 가감을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산화탄소 저감,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이끄는 주체가 EU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럽 선진국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이 소비 수준도 높아서 그들의 소비 성향 자체에 이미 환경을 고려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탄소 레이블링이라고 하죠 한국어로 탄소 라벨링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탄소 발자국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을 고려한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딸기잼도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한 그런 제품에 대한 선호를 더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런 것들이 유럽 국민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듯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한 도입이 임의부터 논의되었는데 2021년 1, 2분기 사이에 최종 영양평가를 발표로 할 예정이고요 공식 입법안을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2021년 1, 2분기 중에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도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출입, 무역이라는 환경에 환경이 같이 연계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쉽게만 말씀드리면 탄소세의 개념이에요 탄소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고위험 제품에 대해서는 탄소라는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 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 아니고 한 1년 전쯤에 여러분께 디지털세라는 것을 얘기했었죠 그것도 EU에서 처음 시작된 건데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제품군에는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을 입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중요한 현안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자면 우리나라의 탄소 누출 고위험 품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EU에서 산출한 품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품목을 가지고 나열을 해보면 이렇죠 이런 품목별로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이 나와 있고 이 중에 특별히 EU에 수출하는 수출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럼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에 수출하는 수출 규모 중에 특별히 EU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은 영역 그런 제품군이 뭐가 있을까를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21%에 해당되는 무기화학품 그리고 유기화학품 그 밖에도 철강 굉장히 많죠 시멘트가 한 1.2%가 유럽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시멘트 수출의 1.2%가 유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영역의 제품군에 있어서는 특히 유럽에 대한 EU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영역에 있어서는 당연히 높은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겠구나 라는 것이 이제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달라진 무역 환경이 될 수 있겠다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죠 여기에 한 가지 또 더한다면 이제 바이든이죠 제가 요즘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면서 바이든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바이든 당선자 아닌데 아직 당선자 아닌데 정권 시작도 안 됐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바이든이 정권이 시작됐다가 아니라 바이든이 정권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끄는 경제정책 공약은 어떠하고 앞으로의 경제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까를 같이 그려보자는 것이죠 트럼프가 됐을 경우를 놓고도 그려봐야 되겠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 경제정책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양쪽 당선인을 가정하고서 시나리오를 그려봤죠 다만 지금으로서는 바이든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 이 정권을 쥐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이 있을까를 주목해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타당한 접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바이든의 여러 차례 공약 중에 하나가 여러 트럼프가 파리기후협약을 비롯한 국제기구 다 탈퇴하고 이런 것들 다 내가 다시 가입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 선언이 바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트럼프가 파리기후협약 탈퇴했을 때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파리기후협약과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파리기후협약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시장이라는 관점에서도 다르지만 세계 글로벌한 트렌드를 이끄는데도 미국이 참여하고 있으면 또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통상과 환경의 연계는 더 가속화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재미있습니다 특혜무역협정 여러분으로 생각하시면 그냥 FTA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체결하는 건수예요 자유무역협정 체결 건수가 많아졌죠 그런데 이 협정 체결수와 함께 각 협정별로 예를 들어서 한미 FTA 이런 협정이 있죠 한국과 중국과 일본 간의 한중일 FTA 이런 FTA들이 체결되면 그 FTA 체결의 조항 중에 환경이라는 것을 넣느냐 여부예요 이해가셨죠? 협정별 환경 관련 조항이 평균 몇 개인가 과거에는 각 협정마다 체결된 조항 환경 관련 조항이 별로 없었는데 평균 조항수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FTA를 협정하더라도 환경에 대한 조항은 거의 무시됐었고 없었는데 이때쯤에는 특히 고려되지 않았겠죠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던 그런 시점이 2000년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경제학, Environmental Economist라는 이런 새로운 학문도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환경경제학, 환경정책 이런 것들도 학문의 범주로 들어가기도 했죠 아마 경제학 수업을 듣다 보면 여러분 학기 중에 경제학과 학기 중에 환경경제 우리 행정학과에서도 환경정책 이런 것들이 수업 과목으로 한 학기 분량으로 담겨있기도 하죠 여러분 아마 수업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환경에 대한 이제 FTA를 체결하더라도 환경에 대한 조항을 많이 담으면서 무역 협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이게 말 그대로의 팩트죠 Green Deal League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통상이라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환경이 더 많이 고려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이라는 여건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이 통상 여건이 조금 더 이 환경을 고려한 또 탄소세와 같은 이런 관세 부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환경을 고려한 방향으로 통상 정책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 기업들도 그런 환경을 직시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이야기 디지털 천하산분지계 쉽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무역전쟁의 서막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대략 한 1년 전에 디지털세라는 주제로 이미 경익남에서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이제 디지털 환경이 아닌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물건 팔 때 이 관할 지역을 중심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죠? 월마트가 있다 그러면 그 관할지가 뭐 예를 들어서 관악구예요 그럼 관악구를 중심으로 이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방세와 국세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 지역을 중심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 디지털 기업들은 그런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관할 지역 자체가 없으니까 유튜브라든가 구글 마찬가지 아마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디지털세라는 것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디지털세라는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 조치가 단행되는 그런 해를 이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었죠 그런 것들이 디지털 무역전쟁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청정 네트워크라는 것을 발표했죠 누가? 미국의 국무부가 이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화웨이와 관련된 제재 이것들이 포함된 내용이 여기에 담겼다고 볼 수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의 일환으로써 미국 국무부가 중국에 있는 화웨이를 비롯한 통신사, 어플리케이션 기업 그리고 클라우드 기업, 케이블 기업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의 여러 가지 정보 개인 정보라든가 안보 정보, 기업 정보, 기업 운영 정보 이런 것들을 다 탈취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재가 필요하다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국무부가 청정 네트워크를 발표했던 것이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무역전쟁의 서막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럽과의 싸움은 디지털세를 가지고 싸우는 거고 중국과의 싸움은 청정 네트워크를 가지고 화웨이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화웨이한테 반도체 공급하지마 이 이야기는 제가 한 3, 4주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궁금하신 분은 그 부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재밌게도 미 국무부가 발표했던 5G 청정 네트워크 통신 기업 중에 청정한 5G 통신 기업들 명단을 발표를 같이 했었죠 거기에는 우리나라 KT와 SKT가 들어갑니다 이 기업들은 청정하다 미국의 개인정보나 뭐 이런 국가 안보를 해치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무역전쟁이 서막이 일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청정 네트워크 정책을 중심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청정통신 청정앱 청정클라우드 청정해저케이블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기업들을 특별히 제재를 가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관련 조치 중에는 틱톡, 위챗 이런 거 거래 금지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화이웨이 제재도 큰 광의의 의미에서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할 때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 않죠 중국도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데이터는 주권이다 데이터 안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데이터 탈취를 금지하고 타국 정보에 대해서는 감청을 금지하겠다 그러니 우리 타국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기업에 대한 그 데이터 우리 관심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보안법을 발표하고 베이징시에는 디지털 경제 도시 육성 3대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EU도 마찬가지예요 EU도 역시 유럽 데이터 전략을 발표하고 비슷한 컨셉으로 데이터 주권 데이터 인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오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중국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산업까지 빅블러라고 하죠 어디까지 전개하고 있는지는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중국의 데이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중국의 대응들이 엄청나지니까 미국을 비롯한 또 EU의 주요국들도 아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되겠다 데이터 주권을 잃겠다 하면서 같이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디지털 서비스법이나 정보관리법과 같은 그런 대응 전략들을 조치들을 발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관점에서 디지털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여기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경제전망책에도 말씀드렸던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중앙은행의 디지털 CBDC 이 이야기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도 했었죠 그러니까 무역 과정에서 결제 통화를 중국 위안화로 하라 그래서 위안화의 중앙은행 발행 위안화 디지털 통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 그리고 디지털 세부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관련 조치들 이런 것들이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으로서 자리하기 시작한다 디지털 무역전쟁 지금까지는 아날로그식 무역전쟁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런 전쟁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디지털 무역전쟁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역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아닌가 정말 여러가지 변화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다양한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진 또 여러가지 국제정세의 기조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 변화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구조적 변화 중에서 통상 환경 관점에서의 변화를 말씀드렸고 이 구조적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변화된 환경에 걸맞는 나 구조적 변화에 걸맞는 경영 전략 걸맞는 재테크 전략 걸맞는 취업 전략 이런 것들을 펼쳐나가면서 변화된 환경에 좀 휩싸이지 않게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단단히 준비된 나로 만들 수 있는데 본 강의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만 이번주 경기일거진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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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